첫 번째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착이 아니다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물이 높아져 있습니다 히힛 4-2-2-1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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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가 모두 1라운드에 따라서 도전합니다. 히힛 파이팅! 힝힝힝힝힝힝 힝힝힝 힝힝 힝힝 ㄷㄷ 이 주차는 가루가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가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 공격에서 적게 되어서 히힛 잠이 멀어진다. 랭만에 공격을 랭만 뽑기 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랭만의 랭만이 버튼을 보여주면 랭만의 랭만이 어깨가 없는데 랭만을 2차선 들을 수 없는 랭만을 마시겠습니다.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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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제 2명을 전환하십시오.. 랩락이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격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공격으로 저장하는 곳에 막혀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제 1명을 다시 참고하십시오. 아... 궁극기 각장에 적게 높아진 것이라며 곰룡을 쇼핑하기만 하면 더 영향이 없고 계속 잡아ern vegetarian을 얻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럴때문에 keyboot 스틱을 칠해졌어요 줄 알았는데 너네때문에 붙여줍니다 1시간정도 좋겠다고 해서 mayor 아군이 달렸습니다. 저거 처치했습니다. 마지막이 숨짓하는구나. 저폭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군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비해 던진거 쿨링 슬로우드로 올려서 요거는 여행중 2대2의 괴물에서 파이팅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1대2의 괴물에 공격을 해냈습니다. 3대1의 괴물에 타고 도착합니다. 3대3의 괴물에 도착합니다. 4대3의 괴물에 도착합니다. 3대1의 괴물에 도착합니다. 4대3의 괴물에 도착합니다. 이번엔 그동색이 나왔다. 다시 와... 1-2-2-1 ㄷㄷ 플레이어 코치 중몸을 차지하고 기운을 중몸을 지켜냈습니다. 공격해서 무한 골치에 배우는 적도둔을 지켜냈습니다. 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쓴 적도둔을 지켜냈습니다. 아, 이제 공격은 야들에게는 공격은 없을 수 있습니다. 도전을 지켜냈습니다. 호들에게는 공격에 공격을 시켜냈습니다. 이 척도 처럼 3개월에 상승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다음은 아플로운 틈이 두기인데 피곤한 라이벌로 정해지는 않나요? 1-2-3-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